지금 이거 잘 맞네. 잘 어울렸어. 이걸 속는다고? 오 잘 어울린다. 이게? 개구라야. 캡을 한 번 써봐, 캡. 너 근데 전남자친구랑 캡? 김민우가 걸려있어. 어떻게 나왔는지. 이게 뭐야, 이게 머리가? 그거 러시아인형이거든? 근데 왜 이렇게 사자야, 머리가? 그게 요즘 유행하는 우기머리입니다. 상취창이 우주우기. 홍대 왔고요. 일단 복장은, 유선이 형은 나팔 바지고요. 엄마인 줄 알았다, 우리 엄마. 저는 거의 하와이입니다. 일단 패션을 전혀 몰라서. 왜 둘다야. 좋은데, 좋은데? 사람이 있을 때 포테이토도 좀 잡을게요,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여기 원더플레이스다. 오케이. 옷가게로 추정되지 않는 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야, 무슨 나냐연덱인데? 해리포터입니다. 민우는 항상 똑같은 스타일만 입으니까. 새로운 스타일? 오케이. 모자. 진짜 안 어울려. winer. 잘 어울릴 때 창피하지? 론 모orrycznie? 아니 tagged los. 여름 Seeing. 또 봐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아닌 거 같은데? 궁금해, 정말. 이거 뭐하냐고 뭐하냐고 호우에 고통이 좀 풀어줘 아 그만해 이런거 어때? 이거 집에 있는거 같아. 레인부츠 어때? 나쁘지 않은데? 모내기입니다 모내기 그 이거 몰라? 그일로 감독 모르네 이건 바지상이야 강아지옥 같은데?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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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땐 이게 참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? 오 괜찮은데? 스워비아 가을이잖아 추수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빨강머리 앤 오오 좋은데? 지금 이거 잘 맞네 이걸 속는다고? 옛날 마비노기랑 게임에서 캐시 5천원 하면 주거든? 피카소의 환생 어때? 오 근데 나 잘 어울려 괜찮은데? 야 서태진도 알았다 기리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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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 아니 근데 저 이거 코랑 하나 같아 기리보이 기리보이 오 야 알이 없네 오 잘 어울린다 이게? 개구라야 비 어때? 비 아닌 것 같아 아 오케이 비야 저 비 언복동이야 그냥 이거 언복동 아 안 돼? 아 이거 되는 게 없어 3층인데 보라색을 좋아하거든 가방 사다 끝날 것 같은데 이거? 이거 예전에 투니버스에 보라 보라 좋아 잉마이 백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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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팩옼 개 마 마 마 마 마 마요 음 야 너무 귀엽다 그니까 귀..어 이런 것 좀 어때? 딱 너 스타일이다 잘 어울리네 어어 야 이거 씨스루다 안에 뭐 있는지 다 볼 인스타 백이다 인스타 백 어 어떤 거든 야자수다 유스랑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최암스 왜 핸드폰 넣고 다니는거 어때? 캡을 한번 써봐 캡 야, 이게 시크하고 낫네. 너 그때 전 남자친구랑 캡... 아, 시크. 좋습니다, 여러분들. 뇌절당했습니다. 야, 너가 써봐. 남친록 이런 거 골라주는 거 어때? 일단 이건 아니야. Why? 같이 하와이에 갈래? 아니. 어, 잠깐만. 박셀이 아니야, 박셀? 아, 나쁘지 않지 않아? 야, 이거 타이거 옷이야. 댄디남 스타일. 이게 어디 댄디남 아버지인데? 알았어, 알았어. 그럼 안 어울린다. 잠깐만, 잠깐만. 김민수가 걸려있는... 아니, 여기 탄동이 없어가지고. 야, 여기 완전 여기까지 다 보이겠네? 너 옷 진짜 모르는 거야? 아니야, 너보단 잘 알아. 핫사이도. 미쳤다. 아니, 너 왜 이렇게 이걸 좋아해?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게 있어. 좀 모자란 애 같아. 네. 야, 민우야. 김민우가 걸려있어. 야,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사면 되잖아. 홍콘도 하는 거 아니야, 이거? 저는... 어느 쪽으로 춤추지 않습니다. 점잖은 걸 좋아해, 여자들은. 점잖은 걸 좋아해. 너처럼 튀는 거 말고. 꾸안꾸. 어, 꾸안꾸, 꾸안꾸. 꾸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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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안 어울리지? 슬라임인데? 엘리미하다. 마방자 한번 입고 가야지. 본 아빠 하는 표정. 아, 땀 Godzilla. 아, 땀. 아, 땀. 아, 땀. 아, 땀. 아, 땀. 아, 땀. 아, 땀, 땀. 일단은 바로 택시 태워서 여러분 보내 도록 하겠습니다. Bye. 바이. 어쩌지, 어쩌지. 가? 아니요. 어어. 가시고요. 어디요? 어딘가세요? 잘 가시고요.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